자 진이 형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명사가 뭐예요? 뭐 거기서 설명하는 거잖아 설명이 나오잖아 제가 뭐 다 해 명사 그래서 선생님은 명사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? 선생님은 명사로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? 이름 씨라고 하죠?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? 후, 왓 후다, 왓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고 했습니다 명사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 책도 봤습니다 네가 얼마나 책을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마인드 뱀 같은 일랑 지금 사신가?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선생님이 쓴 단어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셀 수 있어요? 없어요? 이거 뭐야? 어? 호프 아 그래 그게 그거 구멍인가? 어떤 그건데 응 쓸 수 있어요? 없어요? 셀 수 있다 셀 수 있다 셀 수 있으면 왼쪽에 놓고 아 셀 수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 셀 수 latent 셀 수 있어? 굿ida 또 뱀 trä는? 베이비 어 아기 왜? 아티 한 번 셀 수 있어요. 셀 수 있어? 아니야? 수정아대 셀? 스튜던트 스튜던트 학생 이거를 셀 수 있다고 학생 한 명, 학생 두 명 뺄 수 있어요 없어요? 뺄 수 없어요? 있어요 내가 보니... 뭐야? 여기 다 책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야 뺄 수 없어요? 뺄 수 없어? 이리 써 fisherman 뺄을 빨리 갑시다 뺄 수 없다 다 트리는 것 같은데 무슨 거? 브리드 브리드 어 셀 수 있어 셀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에요 포프 구멍? 응? 아니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돼요 이게 뭘 공부한거에요 어? 내가 너한테 누누이 얘기하잖아 어? 패널 하고 있을 때 딴 짓 하지 말라고 희망해 희망 희망 어떻게 셉니까 응? 그래서 셀 수 있는 애들 그쵸 베이비 스튜던트 그 다음에 브래드 무슨 뜻이에요 브래드 빵 빵은 셀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요 책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응? 그쵸 그래서 셀 수 있는거 베이비는 그럼 셀 수 있는 애들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고 그러죠 그쵸? 그럼 베이비의 복수형은 어떻게 만든대요 베이비가 여러 시대가 아기 두 명이상이면 어떻게 한대요 스펠링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되죠 S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AS 한다고 여기 책에 다 나와있어 그 다음에 S 말고 ES를 쓰는 경우 뭐가 있나요 S 말고 ES를 쓰는 경우 뭐 생각나는거 아무거나 얘기해주세요 음 어 안녕하세요 S 말고 ES를 쓰는 경우 뭐가 있대요 S 말고 ES를 쓰는 경우 뭐있어 처음에 다 나왔잖아 기억이 안나요 기억이 안나요? 여기 다 나오는데 이런거 포테이토 감자인데 ES 붙여서 포테이토 이런것도 있고 또 박스 상자인데 박시 산다 오 버스 ES 붙인다 그래서 SO나 X나 S나 SH CH로 끝나면 ES 안되요 처음 봤어요? 그 다음에 불규칙 복수형도 배웠습니다 불규칙 복수형 불규칙 복수형에는 뭐가 있네요 기억나는거 어? 뭐라고? 10 10 10 10은 한마리있을때는 10이고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될거 같은데 안 붙인다 그렇죠 고 고 고 고 남자 한명이면 이렇게 하는데 어멘 하는데 남자들이면 이렇게 한다 이런거 안나왔나요? 고 고 고 고 고 고 여자 한명이면 어 워만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이면 위민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단어 단어가 생각이 안나 그게 뭐지? 어제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거 하나를 골라서 X 표시해주세요 바나나 워치 워터 베이비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건 잠시만요 워터 워터 왜 여기서 어울리지 않죠? 베이비 셀 수 있고 워치 시계 바나나 셀 수 있고 그래서 바나나들은 뭐예요? 바나나 시계들은 워치 S 할까요? ES 할까요? ES 조치 소리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아기들은 아이에스 그 다음에 피스 버스 햄버거 워치 중에서 워치 셀 수 있고 버스 어? 버스 한데 버스 한데 노탈 수 있고 버스 뭐라고? 아니 잠시만요 이거 안냐 봐 아무거나 버스 버스 치즈, 햄버거, 마치즈 그 다음에 페이펄, 차일드, 서울, 러브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건? 페이펄 페이펄? 왜요? 러브 못 세고 어? 러브 못 세고, 서울 못 세고 트레이드가... 아 그래 아이였다 참 아이 얘만 이게 되는 애죠 지금 종이 못 세고요, 모양이 일정치 않다, 하나밖에 없다 생각이나 개념이다 아까랑 다르게 얘만 셀 수 있고 나머지는 셀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얘 중에서 다른 애는? 오렌지, 박스, 리프 음... 일종에서는? 어 박스, PS, 오렌지, S 미트 먹기 그... 모으힐 그... 그... 알아서 이따 손에 치울게요 모양이 모양이 일정치 않아 셀 수가 없죠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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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들 하고 싶으면 버터플라이즈 버터플라이즈 오렌지 박스 박스 샘 브래드 호 프린스 중에는 샘 브래드 호 프린스 중에는 샘 브래드 호 프린스 프린스? 뭐라고? 그럼 이거는 뭐지? 오시락 빵 퇴수 없고 호프가 뭐였더라 희망 어 그래 꼭 희망이다 셀 수 없고 샘이 뭐 샘 샘 브래시스? 샘 브래시스? 샘 브래시스 얘만 다르죠 왕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왕자 하지만 셀 수 없고 셀 수 없죠 샘이 먼저 신지 모르겠어 샘 사람 이름이잖아 아 그런가? 자 그래서 데이1은 엉망진창이에요 데이2는 좀 더 신경써서 공부해주세요 네 아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샘 오세요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골고기